하주부, 잠시만. 그 공화공하고는 좀 많이 친한가? 내 그녀에게 화공으로서 흥미가 생겨서 말일세. 저입니다, 선비님. 잘 지내셨습니까? 예. 뭘 그리 놀라는 것이냐? 저요? 그런데 저희 집은 어찌 오셨어? 선비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. 그리 감사한 것이냐? 살펴 가십시오. 이 온 세상 미래, 혼자 다 맞을 셈이냐? 가자. 저에게 어찌 이리 잘해주십니까? 너만 보면 내 마음이 안타서. 저와의 약주가 먼저였습니다. 가만히 걸어. 네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것이냐? 승부합니다. 그리웠어. 고마워,ใหaco. 그분을 좀 더 대화한다. 답이 없는 것도 다함이니. 그래서 제가 홍랭지에게 마음이 있다 해도 그것은 저만의 감정입니다.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정은 우리는 이것은 꿈과 꿈을 향한 고백이다. 내게 솔직할 수 없는 연유가 뭐 아주 그 때문이냐. 험이하네. 대군께서는 무책임한 호기심으로 낭자를 공격해 바트릴 작정이십니까? 넌 안색을 숨기는데 참으로 서툴구나 하고 있다. 아주 봐. 아, 송강훈입니다. 아, 지도야. 미리 매일 밤 같이 있어야 하니, 저공하고. 매일 밤이요? 송강훈이 참으로 좋아할 만한 곳이 있어. 아름다워. 어, 저기. 북두칠성도 보입니다. 북두칠성. 기억합니까? 제가 처음으로 보일 머릿결. 합시다. 깜짝이야. 동시에. 북두칠성. 네. 엄청난 고통. 아멘